길건무로 가득 가득 찼습니다. 다시 이번에는 해동국은 아닌데도 자발적으로 이렇게 전 국민이 다 나오셨습니다. 여러분은 물러설 수 없습니다. 앞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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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 앞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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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쟁당이 없습니다. 양칸 높이 들고 신앙 고백도 이 광장에서 불을 뜨고 여러분 어떤 놈이 오면은 신앙 고백을 하고 확 잡아야 되니까 양칸 높이 들고 목소리도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게 되면 크게 해야 됩니다 시작! 전성하사 천기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사오리 그 외아들 우리도 예수 크리스도를 믿사오리 일손여호 잉대하사 동경서 가해를 하시고 본려 빌라드에게 전화를 받으사 십자가에 문막혀 죽으시고 당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가시고 하늘에 오르사 천국의 신 하나님은 변의 안정이시바라 천국의 신 하나님은 변의 안정이시바라 성을 믿사오리 거룩한 통해와 성도가 더욱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믿사옵나이다 네 믿는 대로 될지 않아 천국의 신 하나님은 변의 안정이시다